저희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오는 분들도 많이 힘들고 고될 것 같아요. 화도 나고, 힘도 들고... 원래 약팀 응원하는 것만큼 힘들 거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일단 그분들... 저희를 좋아해주시는 분한테 좋은 감정을 공유해주지 못한다는 점이 너무 미안하고... 네, 어떤 게임을 할 수 있을까요? 오늘은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저는... 지금까지 저희가 총 3게임을 했죠. 3게임 중에... 그래도... 제 눈에는 오늘이... 선수들 입장에서는 나름... 되게 괜찮게 잘해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불독 선수가 특히 오늘 꽤 잘했고... 다른 선수들도 큰일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그냥 상대도 잘하기도 했고 저희가 좀 많이 부족해서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일단 1세트 같은 경우는... 그... 뱀픽의 구조상 선수들이 가장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. 저희 선수들이 지금 낼 수 있는... 그런 출력선에서 아무도... 제 기대감 만큼... 그 이하로 내려간 선수도 없고... 딱히 그런 걸 까볼 만한 판도 아니었고... 그래가지고 1세트는... 그런 점에서... 그럴 게 없고... 2세트 같은 경우는... 이제 탑 다이그... 한 번 받아주는 거랑... 바텀 다이그... 이제 그 선에서... 제일 유미가... 제가 이제 플래쉬를 좀 아쉽게 쓴 거... 뭐 이런 거... 외에는... 그런 첫 단추를 잘 깨지 못한 데서 좀... 상대방 템포 게임... 포킹이 너무 강력해져서 따라갈 수가 없게 됐는데... 그래도... 그렇게 한 번 미스가 있어도... 계속 전투각을 보고... 계속... 예전보다 훨씬 더 호전적이고... 되게... 확률... 그렇다고 그냥... 무지성으로 받는 것도 아니라... 되게 확률적으로... 나름... 지고 있는 팀 입장에서... 좋은 쌍각을 계속 봤다고 생각해서... 오늘 선수들이 그냥 다 많이... 좀 예전보다 늘었다고 생각해요... 네... 어... 감독님 입장에선...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... 그래도... 저희가... 잘했으면... 이겼다... 라는 생각이 있어서... 딱히...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... 저희가... 제리 음이나... 제리 롤러로 버틸 때... 상대방이 이제... 보라 치는 걸 할 때... 뭐는 버텨지고... 뭐는 안 버텨진다...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... 근데... 오늘 거는... 이제... 저희... 데이터 상에서... 버텨지거나... 우리 밸류가... 진은 나쁘지 않은데... 어쨌든... 그런 게... 진의 씨는 좋다고 생각하고... 그런 거 들어갔을 때... 초반에 1점 골드 이상... 초반 템프에서 많이 못 쫓아가면... 제리 음이가 밸류가 좀 더 좋아서... 결국은... 이제... 유미... 실드나... 마나... 뭐... 피해복 이런 거에... 제리 음이가 이제... 천천히 좋아지는... 그 시점이 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... 제리 음이가... 바로서 캐틀한테는... 잘 누워진다... 입니다... 근데 왜 그런 거는... 그... 안 누워지고 다이브를 다니느냐... 그거는... 그... 원래... 그 컨디션에서 그 컨디션은 버텨져야 되는 컨디션인데... 이제... 전멸 같은 사소한... 이제 유미가 이제 와가지고... 세 명을 다 데려가야 되는데... 그런 데서 좀 이제... 너무 초조하고... 그... 최경 선수의 심리적으로 압박감이... 첫 번째 판에 너무 무기력하게 당했어가지고... 자기도 모르게 전멸을 눌러버린 거죠... 그래서 전멸을 안 눌르고 그냥... 거기서... 끌어들이면서 유미가... 세주 큐로 가득해주고... 세 명을 다 데려가거나... 그렇다고 세주가 거기서 다이브를 하지 않는다면은... 그대로 이제 저희가... 그 귀환... 그... 그 라인 좀 귀환 이후로부터는... 이제 제일 유미가 이기기 시작하는데... 그래서... 서로... 관점상... 우리도 해보면 안 돼... 우리도 해보면 안 돼... 우리도 해보면 안 돼... 실력이 약간 부족했다... 그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.. 오늘 정도... 그게 이제 좀 이상이 될 수 있는데... 오늘 이제 되게... 가격하면서도... 되게 빠른 습도로... 두 판을... 강하게 패배해서... 이 말이 좀... 제 생각에는... 오늘 정도로... 오늘 정도에서... 오늘 정도로... 품을 좀 유지해준다면 선수들이... DRX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... 오늘... 불독 선수도... 나무 선수도... 제가 기대하고 있는... 적정선이 있는데... 그 기대 이하로만 안 내려가주면... DRX전... 되게 할만할 거라고... 생각해요... 그... 이런... 지금 되게 고대인데... 심지어... 저희를 응원해주고... 지지해주시는 분들도... 많이 힘들고... 고대일 것 같아요... 화도 나고... 힘도 들고... 원래 약팀 응원하는 것만큼... 힘들 거 없잖아요... 그래가지고... 일단 그분들... 저희를 좋아해주시는 분한테... 좋은 감정을... 공유해주지 못한다는 점이... 너무 미안하고... 그... 희인의 노우애락 중... 그... 희야랑만... 함께해줬으면 좋겠는... 저는...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데... 그건 이제... 제 생각인 거니까... 고대더라도... 응원해주신 분들도 너무 고맙고요... 나기 힘드시면... 서머 때 오셔도... 하하하하... 팬분들 너무... 미안하고... 항상... 감상을 느끼고 있습니다... 그... 빨리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게... 스텝업 해보겠습니다... 네... 그... 기대를... 받은 만큼...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... 아직... 그렇게... 응원해주시는 만큼... 보여드린 것 같아서... 다음 경기에는... 꼭... 보답할 수 있는... 경기력으로... 보도록 하겠습니다... 감사합니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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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.